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금동아 이리로와 금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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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와 금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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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동아 인동아 빼 인동아 이리와 인동아 여기 어 다 인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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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nen 공동아 5 여 texts 없냐 좀 더기야 예 타 근데 여기 여기 다 종아 em 끝났어 타! 빨리 타! 여기 타! 금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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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총각! 빨리! 여기로 타! 금동아! 여기 배! 금동아! 배 타고 저리 보내줄게! 금동아 이리 와! 금동아! 금동아 여기 타! 금동아! 금동아 빨리 이리 와! 금동이 기다려! 금동이 기다려! 금동이 기다려! 금동이 기다려! 금동아 이리 와! 여기! 여기! 옳지! 옳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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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금동이! 기다려! 엔진 안하고 넣어줄게! 기다려! 잘했어! 금동아! 금동아! 내가 다 젖었잖아! 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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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새기! 낙동아 오늘 범벅 됐네! 범벅! 금동아! 낙동아 오늘 범벅입니다! 범벅! 금동이 기다려! 금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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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는 무척 해결 다 안나! 갔다! 가자! 금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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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다행이 좋다! 이건 아빠고! 여기 오늘 범포대계에 와가지고 김다연이라고 강다연 강씨네 강다인을 만났네 다인아 우리는 금동이라고 개가 한 말이 있어 아까 봤지? 응 걔도 수행 잘해 걔도 잘 타 다인이 노지어 봐 으쌰 다인이 잘하는데 다인이 이름 이쁘게 다인이 짓네 그럼 더인이 아들도 하나 있는데 아들은 엄마 성격 닮아서 안 따라다녀 아 좋네 얘 따라다니기가 얼마나 좋노 딸내면은 저 따라다녀 아들은 성격이 딱 엄마나 아빠는 몇 살이요? 40이 안되면 30나오 내가 56이거든 그러면은 17살 차이네 조카들 우리 조카들 나이네 오케이 저도 늦게 잠깐 간건 아닌데 이거를 29이나 30 사이에 낳았어요 비슷하니 낳았네 잘났네 다인이 잘하고 있다 다인이 나우미 니 좀 해 해봐라 다인이 잘하고 있다 다인이 마음대로 해라 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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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크면은 경험된데 지가 해본 지금 잘 안되지만 강간이 나오거든 잘하는 편인데 근데 지 나름대로 지금 보고 가는거 같은데 다인이 잘하고 있다 장뉴스 잘 왔다 이야 니 방향 오 니 털조 안해 인자 그렇네 김의시민 그렇지 그렇지 고생해야 한다 어 이야 역시 공부를 뭘 해도 운동신경은 빠르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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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아 우리가 P2 통과했고 12m 오늘 봤지 3m 12m 저 낮은거 저 위험해요 다음에 혹시 할 일 있으면 무조건 바다나 물은 무조건 깊은 데로 가야되고 항공은 무조건 높은 데로 가야돼 저거 걸리면 작살이라 바로 떨어진다 이거 그니까 저 위험하다니까 저거 높이 되는거는 저거 높이 올라가야지 저거 지금 위험해 다리하고 걸리면 캠핑강에 있는데 객기 부리고 있는거 같은데 어 그런거 같은데 내가 봐도 그릴냐 이거다 높여 가야돼 우리 지금 드론을 작년에 막 뛰고 샀거든 네 한 10번 뛰고 지금 안 뛰었는데 5km 저 수산대위까지 가요 드론이 어 지금 위험하다니까 저거 저거 한참 올라가야돼 잠시만 그쪽 저거 저거 위험해 위험해 어 저럴까야라 매우 안전하고도 매우 안전해야 문제가 없지 위험해 저기 보니깐 소리가 또 이 항기 그 길이 소리거든 어 그럼 뭐 이것도 뭐 이 항기 그건데 뭐 저것도 뭐 소리가 이 항기 소리라 자 현아 잘했나 야 우웅 할까 니가 좀 더 할래 음 아가 체력은 좋습니다 아 좋네 열살 예 아 저런 곳에 워터파크 있었잖아 저는 워터파크 저렇게 됐었잖아 파도타는거? 어 파도타게 거기서 내가 좀 빨리하도록 할 뻔했어 야 이거 아빠 휴대폰 번호 저 이거 이제 보내줄게 010 몇 번이야 2 5 4 5 2 5 4 5 9 8 6 6 9 8 6 6 그럼 영상 있어가지고 보내준다 현이 알았지 야 오늘 현이는 니 아빠 듣본거야 이말이 아빠가 배하고 낚시하고 이런거 안했으면 니 못타 저도 공부는 못하는데 사람 기억력 엄청 좋거든 부녀지간에 좋네 와 언니 잘한다 많이 왔다 방향을 틀어 간다니까요 지 보고 지 나름대로 재보 하네 재보 하네 니 재보 간다 다현아 다현이 이거 내가 영상 보내줄게 아빠한테 보내줄게 야 잘했어 잘했어 아저씨 얼굴도 한번 보여줄게 야 아저씨 나 56살이야 정지 오늘 혼랑 빠져서 검동이 하고 물에 빠졌어요 다현이 다현이만의 영광입니다 다현아 트럼프 봤지 트럼프 취입살이야 한국에 내 트럼프 할래 오늘 다현이 만났어요 야 좋았어 야 다현이 집은 요 근처신가 보네 창원 우리는 매주와요 개때문에 왔다가 보트는 그냥 그냥 덤으로 타는거고 매주와 다현아 일단 잘했어 잘했어 니 한데로 해봐 너랑 같이 네 나랑 같이 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사실 나머지 이제 23살때부터 타고 있었어 지금까지 타고있어 다현이 빨리 바이 바이 그래 다행히 연락 줄게